너무 결과론적으로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다섯 분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에서 준비한 부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어서 경선을 통과해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공통점으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의 시스템은 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늘 가져가야 되는데 아마 이번처럼 국민의힘이든 또 더불어민주당이든 이렇게 당에서는 정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공천을 했다고 하지만 사천 논란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된다. 대장동 공천 대박 변호사 다섯 명 총선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번에 대장동 변호사들 다섯 명이 다 총선 공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지금 제목에 공천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민주당 총선 결과 발표 이재명 수행 비서도 본선 티켓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여기서 지금 변호사 다섯 명이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야 궁금하죠. 얼굴 좀 같이 볼까요. 이렇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가 된 건 사실 이건태 후보예요. 이건태 후보. 이건태 후보의 경우에는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를 맡았었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이건태 후보까지 합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총 다섯 명이더라. 라는 겁니다. 김기표 후보는 김기표 후보도 지금 이 당선이 됐고요. 공천을 받았고요. 김기태 후보의 경우에는 김용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아, 박균택 양분아. 여기는 이미 저희가 약간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 지금 사실 얼굴 보고 이름 봐도 누구지 잘은 모르겠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섯 명이 공천을 받았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건 사실 중앙에서 잘 모르는데 텃밭에서 진직에 몇 년 동안 밭을 갈아온 그런 분들인 겁니까? 글쎄요. 다 각각의 다른 사정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다섯 분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에서 준비한 부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어서 경선을 통과해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공통점으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 다섯 분들이 모두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공천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좀 큰 논리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 관련된 대장동 사건이나 관련된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금천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맡은 분들이 공천이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인 것이고. 각각 개별적으로 그분들의 강점이 있었다는 점들.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경선에 당선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대장동 변호사라서 공천을 받았다기보다는 공천을 다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돼서. 그래서 공천을 줬고 공조인이 된 사람들을 모아보니 공통점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지. 이게 역으로 변호사라서 대장동 변호를 해서 공천을 받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스템에 의해서 한 건데 왜?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현역불패 비명횡사 만든 시스템 공천. 악마의 디테일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여야를 다 지금 같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야 다 이번에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당 현역불패, 야당은 비명횡사. 이게 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데 그럼 이 시스템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글쎄요. 어쨌든 당에서는 이 공천을 어떤 누구를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상이나 아니면 시행 세치기를 통해서라도 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럼 완전 무결하냐 또 그렇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무조건 다 좋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당연히 시스템은 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늘 가져가야 되는데 아마 이번처럼 국민의힘이든 또 더불어민주당이든 이렇게 당에서는 정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공천을 했다고 하지만 사천 논란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된다. 아마 이번 공천 과정이 끝나고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양당 공의 이런 공천 과정들에 대한 보수 작업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짧게 하나 여쭤보면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이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잘 짜여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좀 민심과 당의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의 교체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소위 친명, 비명 프레임 속에서만 놓고 보면 이 과정이 매우 불공정했다라고 느끼게 돼 있는 거잖습니까? 이건 사실 느낌던 느낌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공천 과정들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구했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노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경선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체적인 문제보다도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보다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보완점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공천 시스템의 시스템 공천 이거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만은 또 아니죠. 김윤영 대변인님. 한동훈 위원장도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 공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는 그것도 악마의 디테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교체 비율이 낮아서 저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역 교체 비율이 높고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분들이 주장하는 게 현역 교체 비율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맞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독 비명들에게만 가혹하게 교체 비율이 높고 공천율이 엄하게 세팅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현역들한테 유리한 구도였던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같은 경우는 기존 조직이라든지 인지도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에게 인위적인 물갈이를 하지 않고 사천을 안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물갈이를 안 한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역들이 유리한 룰 상황에서 발생했다 보니까 교체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준욱 대변인 말씀대로 공천율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치 신인들이 조금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기하고 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머리를 함께 모은다고 하면 뉴스입니다. 저희가 또 기사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